대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인용에 따라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폐지조례안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재의결의 정당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최호정 시의회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 타당한 입법임을 밝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균 Dorothy